3번째 desenvolup RG 생각해봅시다.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? respectively 왜 그렇게 그러세요? 어! 속박! 저거 서버 틀었어요! 자아! 빨리 찍지간다! 큐 마무리! 이속이 빨라서 우리 지배인이라 옆에! 빨리 찍어버려요! 됐어요!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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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들거에요 카르마가 저 도란검 있죠? 저거 때 피 찼어요 보세요 피아평템 한번 넣었는데 이거 왜 못 맞지? 하고 여기서 피아평템 한번 넣었는데 한 대 더 쳐야 되는데 한 대 더 쳤는데 이지가 보란덤으로 아니네 카드스 때렸네 문담원 카드스가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 때문에 클릭이 잘 돼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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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종종 맞췄어요! 모호바 실드 실드 칼로마 실드 카르마 장인 쓰리 컨두 선수가 처음으로 카르마 자기 1위를 보냈어요 너로부터 심장 좋아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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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왔어 땡겨왔어 끝났어요 나이스 게임 티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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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스토리 나이스 게임 티비 나이스 게임 티비